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알리 추천 자동차용품 이 차량용 진공청소기는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선이라서 사용이 편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차량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요. ABS 소재로 만들어져 가벼운 점도 마음에 듭니다. 0.78kg의 무게 덕분에 여성분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답니다. 청소 후에는 먼지통 비우기 간편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데스크톱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가능해 다용도로 쓰기 좋고 자동차 액세서리로도 추천할만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진공청소기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차량 내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무선이라서 사용이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ABS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워서 다루기에도 편리해요. 자동차 액세서리로도 훌륭하지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청소 후에는 차량이 훨씬 깨끗해져서 기분까지 상쾌해진답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자동차 무선 진공청소기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차량 내부의 먼지와 이물질이 쉽게 제거되었고 특히 숙식과 건식 모두 가능해 활용도가 높더군요. 디자인도 슬림하고 가벼워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쓰기 편리한 크기라 가정용으로도 제격입니다. ABS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 보였고 무선이라 케이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